명절 잘 보내셨죠?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전도사를 하기 전에 제가 간사로 사역을 1년을 했었거든요 가서 찬양인도도 하고 우리 대학생들 저 종로 쪽에서 했었어요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례를 제가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 받아가지고 학사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사관 대학생들 사는데 거기에 제가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학사관 회비로 8만 원을 내라고 해서 30만 원을 받아서 8만 원을 회비로 내고 거기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휴일이 됐어요 휴일이 빨간 날 처음으로 맞이하는 휴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며칠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고 며칠 쉬는 날이었어요 학사관에 있는데 이제 쉬는 날이니까 대학생들은 다 집으로 갔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뭔가 공허하고 고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없는 집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밥도 먹어야 되겠고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종로 아시죠? 종로 3가 거기는 회사원들이 없으면 썰렁해지는 곳이거든요 나갔는데 저는 주님이 제림하셨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야 나만 남겨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쭉 한 1, 2km 올라가면 성균관대가 있어요 해와동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담벼락을 옆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차는 간혹 다니는데 제가 그 공허함과 쓸쓸함 밥집도 거의 문을 닫고 이야 이렇게 있다가 밥 못 먹어서 살 빠지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며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빨간 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침에 막 일어나라고 제가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막 순번 정하면서 밥도 해먹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우리 대학생들 고생 많다고 한우 소고기를 이만큼을 갖다 주신 거예요 아 그때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제가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그냥 글쎄 그 소고기를 잘라가지고 오뎅하고 볶아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이 남자 선배 대학생들이 저한테는 후배지만 이야 소고기를 그거를 한우 소고기를 오뎅하고 볶아 놓으면 그거 진짜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한번 느꼈어요 아 이게 외로움인가 보다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북적북적하던 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 이게 외로움인가 보다 명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하루 잠도 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이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자식들이 확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참 신기하죠 왔을 때는 빨리 가라고 그러고 싶고 그렇죠? 피곤하니까 쑥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쩌면 빛이 강한데 어둠이 강한 것처럼 그렇죠?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한 것처럼 명절 때 자손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쑥 빠져나가고 나면 여전히 내 안에 또 공허함이 찾아오겠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도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하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이마트 가서 사오신 분도 있겠고 어쨌든 자녀들과 함께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시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다가 자손들이 오고 사실 금방 가잖아요 왔다가 금세 떠나가고 나면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명절 동안 제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다가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서운함이 있으셨습니까? 자녀들이 금방 왔다가 금방 가고 손주들이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이것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외로움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전의가 된대요 전형 그래서 제가 외로우면 옆 사람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미국의 어떤 대학의 연구진들이 수십 년 동안 오천명을 상대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외로워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로워질 가능성이 50%래요 그러니까 절친이 외로워지면 내 반쪽은 외로워진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같이 있는데 왜 외로울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이 외로워서 옆 사람이 50% 확률로 외로워지고요 이 건너편 사람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데 친구의 친구가 외로워졌어요 그러면 자기도 외로워질 가능성이 20%가 있대요 이런 것들을 막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외로워지면 외로움이 계속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로워지면 옆 사람에게 전파가 된대요 아니 복음을 전파해야죠 우리가 외로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운 순간들도 찾아올 텐데 점점 더 외로워질 가능성이 많죠 친구들은 하나 둘 먼저 소천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애증의 관계로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복잡복잡 살던 자녀들이 이제 장성에서 또 나가게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쓸쓸해지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나요? 안식월 때 안식월 마지막 시작하는 그 전날까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밥을 한번 사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없는 그 두 달 동안 너무 고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미리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게 마지막 스케줄이었는데 그것도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먹고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식당은 또 밀려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스케줄이 바빴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진짜 무슨 두부 자르듯이 핸드폰이 딱 끊긴 거예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와 아무도 연락이 카톡은 울리는데 제가 안 보려고 애를 썼고 전화가 아무도 안 와요 딱 한 분 전화 왔었어요 코로나 걸리셨다고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데 제 속 마음이 순간 이렇게 있어도 되나? 약간 공허함이 쓱 드는 거예요 쓱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북적북적 사람과 같이 있다가 집에 가면 외롭고 오늘도 행복한 모임에 이렇게 2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밥 먹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외로워질 가능성이 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 의지해봤자 저도 자식이지만 또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뭐 효도를 한다 그래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자식의 효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제가 부모라면 그냥 전화하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전화도 자주 안 할 뿐더러 무슨 또 효도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효도를 한다고 해도 크지 않을 것 같고 사람 친구에게 기댄다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아신다면 우리의 외로움이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외롭다 외롭다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한 모임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외롭다 외롭다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모여 있어도 서로 손잡아주지 못하고 혼자 외롭다 하고 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좀 달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제가 이사회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꾸지짐으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나 너무 화나는데 너 지금 힘들지? 네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너의 고통을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지만 저 같으면 너 이렇게 우상에게 또 다가갔으니까 내가 진짜 너의 구원자인데 나를 버리고 우상으로 갔으니까 너 지금부터 혼나봐라 그리고 막 혼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너 우상에게 한번 절해봐 가서 빌어봐 그 우상이 너를 해결해 주는지 보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널 위해서 길을 닦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움푹 패인 곳을 다시 단정하게 닦을 거래요 왜요? 네가 가는 길이 너무 피곤할까 봐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이 좀 더 순탄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혼은 안 내시고 막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이에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원히 너랑 안 싸울 거야 끊임없이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계속 혼내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너무 힘들까 봐 너의 혼과 영이 너무 피곤해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게 여겨질까 봐 나는 더 이상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길도 닫고 너를 더 이상 혼내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부르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셔요 요즘 시대는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셔요 왜 아들 먼저 하세요 하실까 봐 한 번씩 공평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못을 했어도 네 가는 길이 너무 힘들까 봐 내가 그 땅 다 평탄하게 고르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너에게 화내면 네가 힘들어할까 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종아리 맞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까 봐 종아리를 때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까 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요 그거는 내가 못 받고 그냥 넘어가 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대하여서 너희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너희의 부족함을 해결하려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힘들고 외롭니? 그럼 나를 바라보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거든요 가득해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글쎄요 바라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참 저도 신기하죠 우리 부모님께만은 우리 성도님들께 하는 것처럼 아유 오셨어요 하면 좋은데 왜 이게 우리 엄마한테는 안 되죠? 이 자녀들의 연약함이죠 또 우리도 그랬을지 모르고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떤 것을 건다?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외로움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외로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과 감사함과 서로 함께함을 통한 그 만족감들을 전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옆 사람에게 나의 외로움을 네가 달래줘 이러면 절대 안 달래져요 혹시 너무 외로울까봐 힘들까봐 전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외로움이 달래지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저 사람을 통해서 달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보너스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행복해져요 나의 외로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너희가 나의 자녀임으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듬뿍 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아낼 거야 왜? 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외롭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는 받은 자도 또 준 자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진주 목걸이 목만 아파요 담 걸립니다 뭐 큰 호박 반지 손가 안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손 부어가지고 뭐 좋은 명품 옷 무거워요 목사님 명품은 가벼워요 아 그럼 추워요 어쨌든 무슨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절대 달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또 모이잖아요 반별 모임 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며느리가 이거 무슨 뭐 루이비 뭐 사줬다고 뭐 루이비 해봤자 똥밖에 더 됩니까 그쵸? 뭐 그런 거 자랑하시고 뭐 또 뭐 있어요 명품 아무튼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았던 은혜들 나누시고 제가 명절 때 명절 전에 우리 모였을 때 숙제로 드렸던 거 기억하셔요? 예 한 분만 기억하시네요 간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간증을 준비했다가 자녀들이 오면 계속 그 이야기 분위기 보고 전하고 분위기 보고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숙제를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니 못하셨겠군요 다시 숙제를 드립니다 간증을 하셨던 분은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간증을 못하셨던 분은 또 자녀들에게 혹시 전하오면 간증할 수 있도록 또 다음 명절을 기다리시면서 또 칼을 갈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증의 칼을 날카롭게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눔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나눔이 우리의 외로움을 모두 다 떨쳐내고 회복되고 아까 말했던 외로움 바이러스가 아니고 기쁜 바이러스로 보금 바이러스로 보금에 바이러스 붙이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보금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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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